마영전과 마비노기의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내용에 주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젠제이입니다. 지난번 마비노기와 마영전의 공통점 차이점 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이들 좋아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의 1편에 이어서 2편 마비노기와 마영전의 몬스터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몬스터인만큼 마영전에서 전투하는 신들은 3편에서 다루려 하니 이번 편은 그냥 단순히 몬스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마비노기와 마영전의 몬스터 차이 마비노기와 마영전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만큼 같은 몬스터도 출연합니다. 다만 두 게임에서 몬스터의 역할은 차이가 다소 크기도 한데요. 제가 조사한 것 이상으로 겹치는 몬스터가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조사한 것들만이라도 먼저 얘기하려 합니다. 혹시 더 아는게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첫번째, 거대거미 먼저 마비노기와 마영전의 빼놓을 수 없는 감초, 거대거미입니다. 이 거대거미는 마비노기 유저들에게도 유서 깊은 몬스터인데요. 완전 쪼레빌 때 들어가는 초보던전, 알비던전, 알베이던전 아닙니다. 이곳의 최종 보스가 바로 거대거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딱히 스토리적으로도 크게 역할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 던전의 흔한 보스 몬스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반면에 마영전에서는 이 거대거미가 특별한 존재인데요. 일단 이들은 일반적으로 몬스터들과 달리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부터 있어 왔다는 몬스터이기도 하고요. 특히 마영전의 듀토리얼에서 만나는 하얀 거미, 벤샤르트 같은 경우와 같이 스토리상에서 예언의 문열을 지키는 거대거미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비노기에는 이 벤샤르트 거미가 패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종이풀 같은 마비노기 거대거미와 달리 마영전에서는 무지막지하게 강하고 임팩트있는 녀석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카록으로 거대거미 레벨업 뺑뺑이를 돌았다가 몇 번씩 죽었던 기억이 있네요. 마영전에서는 이 그램린들은 상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들은 설정상 꽤나 지능이 높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정에 어울리게 이들이 사는 안개봉우리에서 그램린들과 마주하면 다른 기사단들처럼 칼이나 창을 쓰는 게 아닌 드릴, 화염방사기 등등 상당히 고위급 기술을 가지고 전투를 임한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그램린이 어릴 때와 다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 천지차이입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데려가서 키우고 싶은 아주 귀여운 그램린의 모습이지만 이 때문에 어린 그램린을 귀여운 줄 알고 데려와 키우다가 다 크면 버리는 사례들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설정상 유일하게 인간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이도 다 이런 이유 같습니다. 마비노기에도 그램린이 존재하는데요. 마영전의 그램린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비노기 설정상 이들은 과거엔 심심하면 짐이나 기물을 부순다고 하며 인간을 해치는 것보단 기물을 부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설정에 맞게 이들과 싸우면 직진으로 다가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면 이리저리 도망치게 되는데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초보 시점에 맞으면 상당히 아픈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램린 전대라는 보스 몬스터들도 존재합니다만 그램린의 존재는 거대 거미와 마찬가지로 스토리상 비중은 전혀 없고 그냥 흔한 몬스터 1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오우거 마비노기와 마영전에서 차이점이 큰 게 바로 이 오우거인데요. 마비노기의 오우거는 대체적으로 그냥 못생긴 몬스터입니다. 그냥 다르게 말하면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못생긴 몬스터요. 아우 진짜 찍다 보니 못생기네. 휴가! 이들은 평온에서 돌아다니는 오우거 그리고 자이언트 오우거가 있으며 바리던저에서 마주하는 오우거 전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했던 위상이 있는데요. 스토리상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마족과 인간들도 상당히 친해져서 새로 나온 오우거들이 교역소에서 밀레시안들을 맞이하는데요. 어, 이거 완전 역변했네요. 마영전의 오우거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몬스터로 등장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블랙해머와 샤칼의 디자인과 스토리를 좋아한대요. 마영전에서 오우거들은 지능이 높고 무려 지배계급에 속한답니다. 특히 고블린 종족들은 이 오우거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는데요. 마영전 세계관의 마족 총사령관은 샤칼이라는 오우거입니다. 흔한 잔모브로 취급되는 마비노노기와 달리 마영전에서 오우거들은 강력한 위상으로 여러가지 보스들로 나타나고 스토리상에서도 상당한 비중들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인간들과 함께 섞여 지내는 오우거, 키룸가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마영전을 플레이하시면서 꼭 한번 플레이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넷째, 코볼트. 마비노노기의 코볼트는 상당히 귀여운 외모를 지니고 있는데요. 자그마한 몸집에 툭 튀어나온 볼록한 배가 그래도 나름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선을 좋아하며 메인스토리에서 마주하는 광부 코볼트들의 말을 살펴보면 부모님의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등 상당히 효과 넘치는 몬스터입니다. 과거에는 이 녀석들이 최고급 가죽을 많이 떨궈서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뭐 지금은 잡지도 않는 비주의를 잡몬 몬스터가 되었습니다. 마영전에서의 코볼트는 마비노노기와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일단 외형부터가 상당히 무섭고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덩치도 제법 크고 이빨도 사납게 생기고 마비노노기의 코볼트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스토리상에서의 비중도 상당한데요. 주로 얼음 계곡에서 나타난 코볼트들은 족장이 있는 부족 사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루크라는 족장과 전투하는 퀘스트도 존재합니다. 보스 코볼트와의 전투는 마비노노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위벌한데요. 전 특히 이즈루크랑 싸웠을 때 무지하게 어려워서 자주 죽었던 기억이 있네요. 다섯째, 고블린 고블린 같은 경우도 마영전에서 흥미로운 몬스터인데요.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오거들에 대해 충성을 맹세한 종종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훈련도 잘 되어 있어서 마족의 주력부대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고블린 간의 계급과 지휘체계가 나누어져 있고 정보장교, 창술기관, 화약전문가 등 고급 전문장교들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령관 카크리쉬에 의해 통솔되고 있으며 마영전에서는 스토리적으로도 전투적으로도 자주 마주치는 종족이라고 합니다. 마비노노기의 고블린은 마찬가지로 마족의 주력부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로 던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왜소하고 작은 체구가 특징입니다. 마영전과 달리 보스급의 몬스터는 황금고블린과 도적고블린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주로 잔몹으로 여겨집니다. 스토리상에서는 인간의 우호적인 고블린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아버지라 불리는 방랑상인에 의해 글려지고 인간의 말을 배웠다고 한데요. 아마 마비노노기에서 프라이스가 아닐까 유출됩니다. 이외에도 랩맨이라던가 마법볼린 아글란 같은 경우도 마비노노기와 마영전에 존재하기도 합니다만 에... 뭐... 앞에 나왔던 몬스터들보다 조금 흥미롭고 재미난 몬스터들도 있는데요. 두번째, 레어급 몬스터 앞선 몬스터들과 달리 잔몹으로 나오는 경우 없이 보스급 자체로 존재하는 몬스터라 제가 임의로 레어급 몬스터라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비노노기와 마영전 양측에서도 스토리상의 비중과 외형이 상당한 몬스터들인데요. 신급 몬스터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서큐버스 마비노노기와 마영전 둘다 서큐버스가 존재합니다. 먼저 마비노노기의 서큐버스 같은 이오는 과거부터 마비노노를 대표하는 몬스터 중 하나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투 스킬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공격을 성공하면 일정 확률로 인해 옷이 벗겨지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일러스트도 파격적이고 외모도 예쁘다 보니 한창 인기 있던 몬스터 중 하나였습니다. 스토리적으로도 서큐버스 출신이었던 NPC가 있기도 하고 나중에 선지자 중 하나로 나오는 브릴루엔이라는 캐릭터가 서큐버스 종족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조련 스킬이나 현웅 연주 스킬들을 이용해서 서큐버스를 조련하면 서큐버스를 유혹한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영전의 서큐버스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 왜 19세 게임인지를 알게 해주는 비중이 팍팍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냥 봤을 때는 외형에서는 예뻐 보이긴 한데 마스크도 쓰고 있고 대부분 가리고 있다 보니 그냥 뭐 예쁘고 섹시해 보긴 하네 정도였지만 누가 마비노기 서큐버스랑 다른 게 뭐냐고 할까봐 부위 파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 파괴를 했을 때의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비노기와 마영전 둘 다 서큐버스 퀸도 존재하는데요. 마비노기의 서큐버스 퀸은 지금도 많은 밀레시안들이 돌고 있는 몽환의 라비던전 최종 보스입니다. 마비노기 모델링답지 않게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영전에서도 서큐버스 퀸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서큐버스와 같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체력을 깎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모습이 바뀌는데요. 이때의 모습은 마비노기 영전의 진가를 발휘하는 어마어마한 모습이 됩니다. 무엇보다 정말 충격적인 패턴이 있으니 그건 바로 나머지는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크라켄 솔직히 저는 배의 무덤 컨셉도 음악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마 한창 캐리비안 베이의 해적 영화를 보고 나서 플레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켄 또한 멋지게 잘 봤는데요. 좋은 그래픽에 위험 넘치는 등장신 그리고 전투 또한 칸옥의 힘겨루기로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영전 크라켄을 칭찬하는 이유는 마비노기의 크라켄이 별로라서 그렇습니다. 마비노기 크라켄이 있는데요. 그 위험 넘치는 모습을 공개합니다. 딱히 뭐 스토리 비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투가 재미난 것도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 글라스기브넨 이 글라스기브넨은 제가 마비노기 시리즈를 불문하고 가장 좋아하는 몬스터 중 하나인데요. 그도 그럴게 마비노기의 제일 첫번째 메인스토리 여신강림의 최종보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처음 마주쳤던 글라스기브넨의 모습은 위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은 불러서기프넨이라고 한 주먹거리도 안되지만 그 당시에는 공략법도 존재하고 음악도와 매우 임팩트 넘치고 시원하기 때문이지요. 마영전에서 글라스기브넨은 더욱 임팩트 넘치게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도 첫번째 챕터 스토리에서 마주치는 굉장한 보스 몬스터이기 때문이죠. 등장신 한 번 보시죠. 마비노기랑 비슷하면서도 더욱 압도되는 등장장면은 전투를 하는 사람에게 저런거랑 싸워서 이기라고?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투는 마비노기와 비교도 안되게 빡세고 어렵고 폭력적으로 변했는데요. 저도 이 친구한테 많이 죽어서 매우 무서워하는 몬스터 중 하나입니다. 글라스기브네는 마비노기와 마영전 양측 스토리에서도 꽤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비노기에서는 에린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마신 키올이 만들어내는 최종병기 무기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과거 마비노기 내에서도 역사적으로 큰 전투였던 모이투라 전투에서 파르올론족과 마족 포오르간의 전투에서 이 글라스기브넨들이 마족 진영 측에서 나타났었는데 당시 글라스기브넨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인간 수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마영전에서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법황청의 실수로 인해 다시 소환된 존재인데요. 마영전에서 유능한 마법사였던 브린이라는 사람이 모리안을 소환하려다 실패해서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연구소 밖으로 못 나갈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1대1 소홀플로 잡아낸 리엘이라는 양반 대체? 아 참고로 마영전과 마비노기 둘 다 재미난 공통점은 바로 오른쪽 날개가 뜯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마영전 글라스기브넨 같은 경우는 전투 중 갈고리를 통해 공략하면 글라스기브넨이 자신의 오른쪽 날개를 뜯어버리는데요. 마영전이 마비노기의 몇백년 전 이야기를 하는 초기 설정이 있다는 걸 듣고 본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좀 더 재밌는 사실은 마영전과 마비노기 둘 다 이 글라스기브넨이 한 번씩 더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마비노기 2021년 7월에 업데이트된 크롬바스에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전의 글라스기브넨과 다르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먼저 완성형 글라스기브넨을 만나볼 수 있고 여기서 최고 나이드로 진행하면 궁극의 글라스기브넨으로 나오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상당히 강해졌고 지금도 종결급 유저분들이 돌고 있는 던전의 보스입니다. 솔직히 디자인은 저는 그냥 그래요. 마영전에서는 고대의 글라스기브넨으로 등장한데요. 여기서 인간형처럼 만들어진 글라스기브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도구갈의 원형인 건가 그러면? 전투와 부금 또한 웅장해서 굉장히 멋있게 봤는데요. 다 좋은데 탈모... 자 어떠셨나요? 마비노개와 마영전의 몬스터에 관련된 이야기 저도 조사하면서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몬스터들 말고도 세일인이라던가 몇몇 더 겹치는 몬스터들이 있을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마비노개와 마영전의 몬스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막 Ian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